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대구 카메라를 처음 켰는데 제가 카메라를 켠 건 목표가 좀 있었어요. 올해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업로드를 하고 행복하게 살기, 그 다음에 열심히 꿈에 다가가기 첫 번째는 다이어트, 살도 빼서 더 예쁜 몸매를 갖고 더 예쁘게 옷도 입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카메라 켰는데 뭘 찍을 거냐면요. 제가 두 번째가 행복하게 살기였잖아요. 점심을 1시쯤에 먹고 아무것도 지금 안 먹었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 야식을 안 먹어요. 야식을 안 먹어서 그거를 뺄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시켰습니다. 왔어요, 방금 전에. 삼첩분식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여러 번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시켰는데 살도 빼기로 했지만 운동으로 빼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먹으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현재 모습은 쌩얼이에요. 입술만 조금 발랐고 앞으로 유튜브 저의 이런 소소한 일상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찍습니다. 그럼 먹으러 갑시다. 여기에다가 아이패드를 먼저 꽂고 너무 배고파요. 냄새. 이거 치즈 어시기. 그다음에 이제 감자 있고요. 자, 로즈덕킹. 핫피스 하는데 저는 핫피스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왓챠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누야샤 보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아, 매워. 오, 이단격증이야. 먹기 전에 인스타에 업로드 해야지. 올해 목표. 행복하게 살기. 이제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직 먹진 않았어. 먹지마 오우 냄새 나 어빠로 있어? 있어 어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 맛있어 젓가락 약간 특이하게 나네 오우 귀엽다 야 이제 먹으면 살 안 찌냐? 행복하게 살 거야 지금 뒤져대겠다는 얘기네 이거 다 못 먹잖아 내놔 살 찌겠다는 얘기네 엄마 올 때 콜라 가져와 콜라 갖고 와 이 밤중에 이렇게 먹고 배추에는 가져가지 마 이거 빼 빠이빠이 빠이빠이 옆으로 배추는 차 빨라이 고맙습니다 부끄러워 빨라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없는 겁니다 철새가 철새가 되었네요 철새가 철새가 되었네요 철새가 되었네요 철새가 되었네요 철새가 되었네요 철새가 responsive 철새가 넘 battling 철새가 되는 건 아니오 이 칼은 쓸모가 없다 지옥 낯설해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삐어서 되사랑 아 배불러 떡볶이는 클리어 완전 흡입했어 한 10분도 안된 것 같은데 치킨이 아직 이만큼에 남아서 먹을꺼에요 한당이 되었으니까 또 먹을꺼야 한당이 되었으니까 또 먹을꺼야 너무 맛있어요 로제 떡볶이 짱 앞으로 짤막짤막하게 일상영상을 올릴꺼니까 많이많이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2021년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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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